이거 또 언제 연습했대? 아 좋습니다. 쭌지, 자 올 년 오브의 팬사 현장으로 안녕하세요. 내가 슬플 때, 짜자잔잔 내가 기를 때 사은 사은 노사은 선생님, 노사은 선생님, 남편은 이무숭 선생님 길어졌네. 자 다음, 다음 친구들 두 분이 뭔가 트윈 룩 같은데요? 커플룩입니다. 아 그래요? 이게 뭐냐면 이제 미스터 트롯에서 장민호 님과 정동원 님의 케미를 담은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자만 선생님 내가 바로 하트라면서요. 네. 처음에 제가 영상을 보는데 리듬 타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트인데 손이 조그매서 뒤에는 누구신지 잡는데 뒤에는 태권소년 태권소년도 같이 있네요. 안녕하세요 태권도 소녀야. 아 네 안녕하세요. 태권도장이에요. 지금 환영합니다. 아 품새를 보여주고 저는 이찬원 선생님입니다. 이 영상이 어떻게 되었냐면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저희 사랑하니 당근 좋아하니 당근 짜짜라짜라짜라짜라짠짠짠짠 I love you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무조건 뭐야 안녕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